김한샘의 자기전 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설명 오른겁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이 숫자심에 잘 나오죠?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이 토지거래허가규정은 계약, 계약에만 적용돼요. 그리고 유상계약만 적용됩니다.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경매상속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고주용 주택용지죠.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자는 토지치대결필서 2년 맞죠. 주택용지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을, 토지이용금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렇게 맞았는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 전이네요. 말 안듣고 있죠. 저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당연히 증수해야겠죠. 그래서 리을이 틀려서 정답이 3번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열심히 하셔야 종교사법 구독점 가능합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종교사법 이론강의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제가 전문입니다. 그길 확실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좀비기출특강도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밤 아무나 감사합니다.